지금 이 자리에 좋아하는 사람 있는 사람 저거 나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다 이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일은 바로 그 이상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내가 사장이니까 어? 진짜? 너 그럼 다음 자부터 일하는 거다 왜 이렇게 늦게 와? 저 10분이나 일찍은... 내가 알파야? 제 건데요? 제 거라고요 내가 지켜줄게요 당신의 남주를 선택하세요 썸 사는 편의점 1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오픈 5시 오픈